작년 쇼핑 등 온라인 결제액이 일평균 1조 2천억 원 상당으로 집계됐습니다. 오늘 한국은행이 발간한 2023년 전자지급 서비스 이용 현황에 따르면 전자지급 결제대행 서비스 이용 실적은 일평균 2,588만 건, 1조 2,266억 원으로 1년 전보다 각각 9.4%, 16.5%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2008년 통계 집계 이래 15년 연속 증가 흐름을 보였고, 네이버페이, 카카오페이 등 간편 결제액도 15% 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. PG 서비스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용카드 결제대행이 온라인 거래 증가 등으로 늘어난 가운데 가상계좌 결제대행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. 온라인 쇼핑 거래액 증가율은 작년 8.3%를 기록하며, 2022년보다 증가율이 소폭 둔화했지만 증가세는 이어갔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